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하 으 으 계세요. 귀신 날 것 같아요. 어이 흉가 같아. 여기 주인인가봐요. 이 할머니가 주인인가봐. 할머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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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 입에서 티티. 상어봐 상어봐. 깜짝 놀랐잖아요 할머니. 깜짝 놀랐잖아요. 어쩐 일이야. 저희 여기 놀러왔는데요. 고급밥 묵으려고요. 아니 묵어가면 되겠네. 할머니. 손자에요? 귀엽다. 손자가 어딨다고 해. 할머니 뒤에 손자. 왜 다큰을 업고 계세요. 다큰을 내가 뭘 업고 있어. 뒤에 손자. 손자분 아니고. 손자라니. 우리 손자. 1년 전에. 물놀이 가서 죽었어. 진짜 손자가 죽었어요? 풀이 죽었어 수영 못해서. 아 나 수영 너무 못해. 아 나 완전 풀이 죽었어. 너무 귀여워. 웃기지도 못해요. 잘했어. 장난치 그래 왜. 깜짝 놀랐잖아. 이불 피고. 여기서 자면 되죠? 그래. 자기가.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? 흥. 이불이 우지해요. 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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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두 마루 밑에 며칠 있었어. 삼혜. 이빤 좀 닦아 인마. 아 냄새 내구. 아. 냄새 내구. 아 시원한데. 아 형님. 이 사람 뭐예요? 난 누구인지 모르냐? 몰라요. 배워서 익혀, 익혀서 먹어, 안 익히면 맵다가 명심해! 아무도 안 떨어! 계속 밀고 있어 계속 대고도 풀이 죽었다! 애플이 많이 죽었어 아무도 안 돼 멀쯤 하니까 가발 벗기는 거 봐 근데 너무 놀랬더니 갑자기 식욕이 생기는 거 같은데 아 그래요? 자기 배고파? 네 할머니 먹을 거 없어요? 그래 그래 이거 드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올려놓고 드세요 드세요 맛있겠다 자기야 많이 먹어 배고프지? 네 이거 무기고기에요? 무기고기 맛있지? 맛있을 수밖에 없어 저번 등상객에게 아주 고마워해야 돼 등상객! 야망이! 진짜! 뭐야! 뭐야! 진정해! 뭐야 이거! 아이고! 아이고! 뭐야! 할머니야! 할머니야! 저렇게인가요? 당일이 왜그래 할머니 보려고 담맘빵을 까졌지 할머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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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천평 남겨놔! 할머니야! 누구요? 내 보인프레인데 하하하하 네네네 기쁘신가 봐 자고 계세요 여기 자면 되죠? 근데 12시가 넘으면 절대 밖을 보면 안되네 그래 누나 안 따라하는 게 계속 없네 진짜 여기서 찾아있네 자기야 아유 창피해 누워봐 이제 자기야 찾아 물은 잘 끓었냐? 할머니 두 명은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뭔 소리야 자기랑 날아? 자기가 좀 가봐 가만 있어봐 할머니 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어우 죄송해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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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with me